보험설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52세의 나이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고 15년 동안 보험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45회 합격생 양승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업계에서 15년 근무를 하면서 보험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보다 더 높은 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배우고자 손해사정사 시험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인스티비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20년도에 인스티비에서 손해사정사 소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세원 교수님하고 윤구목 교수님, 정해진 교수님이 교육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아, 괜찮겠다. 그리고 참 윤구목 교수님이 처음에 교육을 하신 게 판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험설계인으로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교수님을 좀 보고 저는 인스티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티비 강의를 들으면서 작년 1차 시험을 듣고 2차를 준비할 때 제가 패착이 하나 있었었는데 각 교수님별로 저는 다른 학원 강의를 조금씩 이렇게 단과별로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이 저에겐 좀 패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제가 지금은 이제 출시가 안되지만 빅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그 패키지를 제가 끊으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프리패스 이 패키지를 들으면서 사실 기본 강의도 사실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모의고사까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이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그 패키지를 잘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1차 시험은 그냥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큰 오산입니다.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시험 아주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약보면 다치는 시험이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저는 인스티비가 아닌 다른 국비보조 그래서 환급되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에서 제가 들었었는데 교육이 이렇게 제가 후에 들어보니까 한 5년 전에 있는 그 교육들이나 이런 교육들을 리바이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그 교육을 듣고 또 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1차 시험을 봐서 시간에 굉장히 쫓기면서 1교시 수업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보험계약법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계약법을 저는 열쇠 문제를 그냥 찍었습니다. 문제도 못 봤습니다. 시간에 굉장히 쫓겼고 그 다음에 단어 어휘나 그 다음에 법률용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익숙하지가 못했고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차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스티비에서 나온 기출문제 풀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표지가 새카만 걸로 돼가지고 아주 두꺼운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2014년도부터의 기출문제를 제가 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1교시 풀 때의 시간 2교시 풀 때의 시간 다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그 풀이한 그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적어놓고 분석을 해보고 해보니까 좀 시간대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수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점이 거의 보면 180, 총점으로 기준으로 180점 맞으면 되는데 200점을 넘게 나와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시험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차 시험에서의 점수는 아쉽게도 그만큼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손해사종이라든지 보험계약법은 아무리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좀 겸손하게 공부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름 열심히 해서 1차 시험을 무난히 그래도 값지게 합격을 했습니다. 1차를 붓고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차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1차 공부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많이는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합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이제 의학 저는 정혜진 교수님 걸 들었습니다. 정혜진 교수님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쉬운 설명 정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비전공자가 들어도 굉장히 쉽게 아주 그냥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주셨고 저는 사실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예전에 좀 했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깊게 들어가는 좀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혜진 교수님은 그 중간중간에서의 수준을 잘 잘 커트해 주시면서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면서 좀 넓고 넓고 이렇게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의학 공부는 우리 그 송꿈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만 원대 정도 되는 책인데 결정판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요약을 해가지고 맨 나중에 참 잘 볼 수 있는 그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참 잘 이용을 한 것 같고 정혜진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 책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학만 보면 사실 제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동차 보험하고 재산 보험하고 연관을 시키면 조금 더 좀 생각이 달라지면서 기억이 잘 남아요. 그건 뭐냐면 재산 보험에서는 수술에 대한 부분, 암에 대한 부분, 진단 수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비에 대한 부분이 보면 거기 병명들이 쭉 이렇게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의학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병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도 한 번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해 등급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장애 등급이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고 상해에 대한 구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약관을 보시면서 거기에 나온 의학 용어들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용어 정리를 같이 하시게 되면 아마 의학은 평균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책임금제 김광중 교수님 들었습니다. 김광중 교수님은 브레인인 것 같습니다. 브레인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문풀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문풀 과정이 총 저 때는 40문제 40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문제들의 하나하나의 그 문제들로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문제들로 나와 있고 제가 볼 적에는 그 문제는 그냥 만든 문제가 아니고 마치 김광중 교수님이 이제 손해 사정사도 하시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실제적인 그런 판례들이나 실제 수임한 일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감이 좀 있었고 저도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떨 때는 이로는 생각은 안 나는데 문제가 생각이 저는 좀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다쳤는데 이렇게 됐고 여기서 어떻게 돼서 계산을 한다. 그런 걸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40문제는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제 1차, 2차를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한 말부터는 1차 시험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채권 문제, 40문제를 다시 매일매일 한 문제씩 풀어봤었어요. 매일매일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다시 또 수험 기간 됐을 때 또 올해의 문제도 또 한 번 다시 풀어보게 되는 그런 반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진 교수님의 문풀 40제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 3보험은 윤구목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구목 교수님은 진짜 성함에서도 금과 옥 아닙니까? 인스티비의 금과 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들으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윤구목 교수님은 밴드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문제를 내주시고 계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내주시면서 매주 수요일에 첨삭 데이를 합니다. 그 작년서부터 첨삭 데이 하셨는데요. 그 첨삭 데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시험지에다가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빨간 펜으로 틀린 부분, 자란 부분 이렇게 해서 체크받고 그거를 매주 매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시험보기 바로 그 전날까지 그걸 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큰 그게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3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에서의 첨삭 데이 이게 3보험에서의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업에서 지금 15년 동안 설계사 일을 하면서 저는 재산보험만큼 제가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 게 좀 잘한다고 자만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는 사실 이번에 그 4과목 중에서 재산보험 점수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합격선 이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항상 이 시험은 정말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자만을 하고 그 업계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핸디캡으로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업계에 있었다는 게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문제들을 보고 풀었기 때문에 잔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산도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빠트린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시험보기 한 15일 저번에 굉장히 자책스러워서 자책을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 문제 1번부터 맨 마지막 날까지 나오는 그 문제까지 한 이틀에 걸쳐서 다 풀어봤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풀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1번부터 다시 거의 끝까지 한 번 다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정리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박세용 교수님 들었습니다. 박세용 교수님 말할 필요도 없이 인스티비의 대표 강사님이시죠. 그리고 저도 시험을 두 번 정도 봤을 경험이 있어서 저는 작년에 빅포 패키지를 들으면 기본 강의 저는 전년도의 기본 강의를 풀로 들을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저는 작년도 빅포 를 끊고 제일 먼저 들은 강의가 자보 박세용 교수님 강의인데 그걸 한 3회 정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 제가 2차 시험 처음 볼 때 자보가 과락이 나왔거든요. 39점 과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험 볼 때는 정말 개념조차 잘 잡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박세용 교수님 강의를 한 3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박세용 교수님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잘 집어주세요. 보면 맨 끝에 이 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답안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도 잘 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작년도 거를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왔겠구나. 잘 집어주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조금 더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작년도에 좋은 성적이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특히 박세용 교수님은 촉은 굉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기본 강의를 하다가 이런 문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찍어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셔서 내년에도 아마 수업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요한 공부 방법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보면 1차 보기 전까지 2차 공부에 과목 두 개는 뛰어라. 그리고 그래야 동차 합격할 수 있다. 이거 다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전업소험생이 아니고 공부 학업과 또 이 업무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과목별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책근하고 자본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빨리 달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자본아 책근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서 1년 동안 책을 한번 제대로 보는 것보다는 한 30일 만에 한 권을 다 띄고 계속 돌려서 돌려서 보는 게 책근하고 자본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큰 테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세부적인 거로 볼 수 없는 게 또 세부적인 거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책근과 자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400m 달리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0m 달리기를 계속 빠른 빠른 그 스피드로 가야 되는 거고 의학과 재산보험은 그거는 좀 마라톤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은 한꺼번에 외운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간을 가지고 평상시에 자기가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보험 처리하다 보면 저는 옆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위에 보시면 아픈 사람들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쳤고 이런 부분을 의학과 연계해서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 재산보험은 말이 필요 없이 밴드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문제 그 다음에 첨삭 데이 그걸로 쭉 끌고 가시면은 아마 마라톤 꼴인 지점에 아주 잘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의 팁은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포스트잇으로 정말 외워지지 않는 부분 정말 이건 까먹지 말아야지 정말 이건 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책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험보기 2, 3일 전에 다 띄웠어요. 다 띄워가지고 A포즈 한 장에다가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쉬는 시간 20분 안에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는 보고 다시 한번 시험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책근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물론 뭐 이제 김광중 교수님께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근 60점 이상 맞았는데 책근 시험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보험 자보에 대한 어떤 수험장에서의 그 팁 준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멘붕이었죠. 그렇지만은 악은 좀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이 받쳐가지고 재산보험하고 자동차 아는 대로 다 써보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멘탈이 더 전투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아마 재산보험하고 자보 시험에 임했고 공부하시다가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 포스트잇 한 장으로 딱딱 정리해 놓으신 부분을 A4G 한 장에 딱 붙여서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6회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그 수험생 여러분 52세 적지 않은 나이에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저로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꿈꿔왔던 아주 좋은 그런 기분이 있고 요새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3, 4시에 예전에는 시험을 보고 이 합격자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새벽에 몇 번씩 깼어요. 깨가지고 못 풀었던 문제 그 다음에 틀렸던 문제를 계속 되뇌이면서 제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합격하고 나니까 공기가 다르고 아주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공부 조금 더 하시고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좋으신 분과 꼭 정말 중요하신 분을 모시고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그 산을 올라가서 같이 좋은 풍경을 보려면 본인이 먼저 올라가서 산에 대해서 미리 아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쭉 올라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지형 보시고 그러면 또 보는 그 포인트가 또 아름다운 그 포인트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순간들도 처음 올라갔을 때 그 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올라갈 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처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면 이제는 가이드 수준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사실 가이드 수준에서의 필기, 설명, 논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면에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은 시간으로 지금 저와 같이 굉장히 기분 좋게 너무 좋은 순간으로 여러분들도 내년도에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제아무리 높은 산이지만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서 좋은 성과 잃었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티비하고 교수님들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쭉 쫓아오신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